굿모닝! 쏭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035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쏭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쏭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20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상인법 적용받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이 대학력은 건물인도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생긴다. 맞죠? 건물인도 플러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이에요. 주인법은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상인법은 건물인도 플러스 사업자등록 신청. 그러면 다음날부터. 1번 맞고. 2번 임차인이 차임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 당시 차임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감액청구할 때 5% 초과금지가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죠. 적용 안되죠. 감액청구는 제한이 없다. 5% 초과해서 감액청구할 수 있다. 주인법과 상인법에 공통된 거죠. 2번 틀렸고 답은 2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3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 가능으로 본다. 존속 의제. 역시 주인법, 상인법 공통.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아야 끝나는 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3번 맞고요. 4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건물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일부 시리즈들. 주인법, 상인법 공통이에요. 전부면 당연히 되고 일부가 되는가 문제. 동의 없이 일부 전대했어요.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 일부 멸실, 일부 파손도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 근데 일부 철거는 안 돼요. 대부분 철거가 되는 거지. 대부분 철거. 일부 철거는 X. 요 내용이 주인법, 상인법 공통이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이 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한다. 상인법도 일시 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면 적용이 안 돼요. 주인법, 상인법 공통이죠. 그러니까 주인법, 상인법의 공통된 내용들은 틀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증감청구 건 증액청구 임대인 감액청구 임차인 주인법과 상인법의 공통이에요. 증액청구만 제한이 있어요. 5% 초과 증액청구 안 되고 1년 이내 재증액청구 안 되고 감액청구는 제한이 없다. 5% 초과해서 감액청구할 수 있고 1년 이내 다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증액청구인지 감액청구인지 잘 보셔야 돼요. 낚이면 안 되고. 증액청구 시 5% 초과금지가 재계약 시 적용 안 되는 것도 주인법, 상인법 공통이에요. 5% 초과금지는 갱신을 포함한 계약기간 중간에 올릴 때 적용되는 거예요. 재계약 시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주인법은 계약갱신 요건이 1회니까 4년째 재계약을 하는 거죠. 그때는 적용이 안 되니까 왕창 올릴 수 있어요. 상인법은 계약갱신 요건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째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왕창 올릴 수 있고. 재계약 시점이 다른 거지 재계약할 때 5% 초과금지가 적용 안 되는 건 동일하다. 오늘 여기까지. 쏭빠!